7회 모의고사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갑은 무진동 저소공법을 조건으로 A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과거를 받았네요.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를 인해서 건물의 균열 등 붕괴 위험의 발생, 일상생활의 지장. 이건 중대한 법이겠죠. 중대, 즉 영수축의 1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른에게 시정요구를 했으나 거부대행했다. 그러면 0, 3번.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개성명령을 요청합니다. 개성명령을 발동하면 0, 2. 행정책의 개성명령 발동으로 이런 위험 제거는 가능해요. 발동을 거부했는데 어른이 거부자면 침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직의 젖법성, 그 다음에 침송법이 확정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부작위죠.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부작위는요. 민법이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자기의무 위반 자체를 부작위로 봐요. 그렇지만 항공소송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가 적법하냐. 기속률 위반이 문제 되겠고 그랬을 때 대응수단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소법 간접강제로 가는 거죠. 물론 심판이라면 더 복잡해져요. 심판이라면 50조 1항의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50조 2위 위원회의 간접강제인데 지금 우리는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이런 건 없잖아요. 34조 간접강제만 있습니다. 안전지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준지 변경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네요. 그렇다면 원인 사유가 해소됐죠. 그래서 해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해제는 후발적 사정에 기한 공사중재명령, 즉 금지하명이에요. 금지하명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얘는 직권처리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고 나오네요. 민원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보통 민원 같은 경우는 법정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행정전속법상은 구제수단인데 10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소재기적법성,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립유권, 신청권 필요, 거부처분유권서울, 그리고 행계정, 강행법규성, 재량영수증통과, 사회법성이 있다. 따라서 행계정 있다, 거부처분이다, 대상적격 충족, 기타소득유권 충족. 따라서 갑의 소재기적법, 사안, A태도의 적법성, 기속력, 의의성질내용범위효과, 당행무용. 따라서 기속력위반, 대형수단, 간접강제, 내용 다다다다닥. 다음, 사안같은 경우 구제수단, 요청거부의 행위, 거부처분의 성립유권, 신청권 필요성, 필요하다. 해제, 즉 집권처리를 요구할 법정조리상 신청권, 원칙부정, 예외긍정, 사안은 예외. 따라서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심판에서는 취소심판, 의무행심판, 의무행심판의 실효적. 그리고 가구제구로서는 거부니까 집행정량 X, 임시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재처분을 불행하면 50조 1항의 위원회 직접처분. 만약에 단서에 해당되면 넘어가서 50조 2, 간접강제, 의무행심판이 되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써주면 되겠고. 소송에서는 의무행소송, 거부나 부작이니까 의무행소송은 안 된다. 그러면 취소사회라면 취소송, 그 다음에 집행정량이 안 된다. 민지법 가처분 준용 안 된다. 그 정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자 체크합니다. 개선명예 법적 성질부터 검토해 줘야 된다. 재량이 나와야 나중에 영수축으로 연결된다. 대상적 교회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으로 행계청이 나오겠네. 인정여부, 여기서 기속일 때, 재량일 때. 무화자 재량인사청권 언급은 여기서 한 번 해줘도 좋겠다. 강행법 교수성과 관련해서 영수축이 문제된다. 본인이 빠뜨린 것만 정확히 체크하세요. 태도의 적법성, 기속률 위반 여부, 이게 중요하고. 이용판계의 효력, 뭐, 뭐, 뭐 있는데 그 중에 뭐에 해당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논리적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배상금 놓치지 말자. 의욕권 절차. 거의 조문에 있고, 요건 중에서 판례, 전역, 불의행, 기속률 위반까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초안 잡는 법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부처분 성진료권, 신청권 필요성, 해제를 유혹할 신청권 인정되느냐. 판례,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다. 구제수단, 심판에서 쟁송수단 가구제, 소송에서 쟁송수단 가구제.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자, 30톤 리마인드 한 번 해볼게요. 목차 합축에서 체크한 거 뒤에다가 꼭 체크하는 3단계에 가야 돼요. 문제 합축에서 한 번 보고 목차 합축에서 2단계, 다반지 합축 이렇게 3단계로 꼭 가세요. 그래서 여기다 체크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1번, 대상적격. 법청원 성진료권, 신청권 필요성, 행계청, 인정. 따라서 기타 성진료권 충족, 소재기적법. 사안, 기속력 위반. 따라서 간적강제 요건 충족. 다음, 공사중기명령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처리상 신청권, 법조심 인정. 따라서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해서 심판, 취소심판, 의무행심판. 가구제는 집행정지 X, 임시처분 동그라미. 소송에 의해서는 의무행수는 안 되고 항구소동, 취소는 제기하고 집행정지는 안 되고 가처분 준용 안 되고 뭐 이 정도 간단하게 30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2단계 목차 합축의 체크, 체크된 거를 다반지 꼭 읽는다.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